한가위 스페셜의 첫 등장한 영광의 멤버는 바로 유나 언니와 보카 언니 어? 잠깐만 원이야 너 엥주가 켜지 아아아아아아 이하 다시 자고 있을 때는 있어 한 번만 다시 해줘 다시 해봐 방금 칼 돌린 거예요 전 오저 숨기니까 그렇게 많이 숨기지 않고 늦게 빠져 마감탈 나 랩 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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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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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원희 나도 원희 난 유나 원희 누구 노윤 언니 유나 용서 누구 원희 나도 원희 원희 언니 원희 넌 아 아 아 아 아 심장 좋지 아 아 야 나는 단 한번빼고 다 2번을 썼다 어우 왜 싫습니다 형님 왜 싫지? 왜 싫습니다 완강을 끊어주네 디노 언니 좀 리코더 픽사링이 심상치 않네 올해 볼 때보다 픽사링가 더 많이 나 안 돌리겠지? 디노는 내가 보기에는 학교 다닐 때 리코더 수행평가 D였을걸 D 나 A 받았어 정말 즐거웠는데? 오 10만 6천 6백 9십 6명 공각실 오 10만 7명 오 네 원이야 귀여워 귀여워 진짜 해볼게요 한가위 스페셜의 첫 등장 영광의 멤버는 바로 유나 언니와 보카 언니 어 잠깐만 원이야 너 애교 같은 게 있어? 아아아아아아악 오 좋아요 잊지 말라고 오 좋아요 잊지 말라고 안 돼 이랄음 pero 이랄음 agents 이랄음 오